제가 직전 영상에서 제 매출 장부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매출이 1370만원 정도였는데 순이익금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에 50만원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죠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의 순이익금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장사를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식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마진율을 많이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장부로부터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장부를 제가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는 제가 지금의 가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이었고요 완벽히 셋업된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쨌든 6개월 뒤에 장부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그 장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부 한번 보시죠 이 장부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올렸던 그 장부입니다 매출은 1377만 5700원이지만 순이익금은 54만 1380원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매출이죠 이 매출과 순이익금을 가지고 제가 장사를 더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시절이었고요 이때는 오픈 초반에 매출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팔기만 팔았었어요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한 달에 천만원 이상씩 제가 가져갔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인건비나 물류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고정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13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이익금은 54만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 지난 시점의 장부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매출은 줄었습니다 이때도 아마 빠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줄었고 현금 비중도 20% 직전에는 지금 보여드린 좀 전에 장부에서는 29%였으니까 10% 정도 준 거죠 현금 매출이 대신에 순이익금은 512만원 정도로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는 단가까지 계산했었네요 포스기에서 건수까지 제가 계산해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때는 그때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을 때 장부를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식자재 이게 본사 식자재입니다 직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33%를 제가 즉 본사에서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0.1% 굉장히 낮아졌죠 20% 이상 제가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식자재 구매한 비용이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자재 비용에서 제가 많이 줄인 거죠 많이 줄인 거죠 그때는 카드도 제가 M3 사업자라고 해서 저희 매장에 찾아온 그 카드 영업사원에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급을 받았었어요 사실 사업자 카드나 개인 카드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M3 사업자 카드를 없애고 기업 PC로 제가 바꿨습니다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로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주류도 뭐 주류는 13%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사케 판매율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소주 맥주를 판매를 많이 하다가 사케 판매에 조금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메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그리고 이제 권유에 의해서 좀 사케를 많이 팔면서 주류대도 좀 많이 낮아졌죠 그죠 그리고 임대료가 84만원으로 줄었는데 사실 이때는 88만원이었잖아요 4만원이 왜 줄었냐 하면 사실 임대료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붙어서 88만원인데 저희 매장이 주인이 두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 일반 과세자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빠진 금액을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이제 준거죠 보험이나 뭐 매장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직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달이 부가세 예정고지를 했던 달이네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이렇게 예정고지로 거의 30만원 가량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금은 이때보다는 훨씬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그때는 1.5% 였는데 이때는 정확히 제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마 0.8% 아니면 1%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서 1% 적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카드 수수료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포인트를 제가 도입을 했죠 이게 사실 월마다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는 건데 제가 월로 계산을 해서 장부에 기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 전기 전기 부분도 15kg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6kg를 감압을 해서 용량을 좀 낮췄죠 충분히 돌아가는 전기 용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6kg를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만큼 고정비용에서 내가 모르던 어떤 그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큰 돈이거든요 1kg에 보통 7, 8천원 하니까 6kg면 한 달이면 5만원, 6만원 정도 되죠 1년이면 거의 5, 60만원 되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비품 구매, 따로 제가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실장님이 없습니다 이때는 실장님한테 나가는 급여가 200만원이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인데 이때는 어머니가 저를 좀 도와줬었던 그 시절이고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실장님이었고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꾸려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과 저 이렇게 딱 2명이서 했었죠 1200만원 매출이면 2명이서 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출이 1200만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170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금은 512만원으로 거의 10배 이상 상승했다 이익률로만 따지면 42.5% 굉장히 높은 수치죠 보통은 30% 봅니다 직당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 30% 보는데 이때 이익률은 42.5%까지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출을 좀 올려서 1300만원 1400만원까지 간다면 600만원이 넘어가는 순이익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아마 이게 중간이었으니까 이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떤 시스템을 완벽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진율이 40% 이상이 나오고 매출도 이제 1400에서 160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순이익금이 거의 600만원 700만원을 왔다갔다 하죠 뭐 떨어질 때는 500만원대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배 가까운 순이익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조금씩 변화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는 다 변화를 할 수가 없죠 장사가 한꺼번에 탁 제가 바꾼다고 모든게 다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꾼 겁니다 하루하루 메뉴판도 조금씩 변경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감압이라든지 식자재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인건비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그런 시간대도 제가 피크 시간대만 쓰는 그런 타임을 계산해서 썼었구요 그래서 이 뒤로부터 더 순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뒤로는 거의 고정적인 순이익금이 나왔고 순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깐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순이익금을 올리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장님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부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요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런 시절을 겪어서 요렇게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식업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 직장인이었다가 창업을 하고 거의 망할 뻔한 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뭐 이 뒤로도 지금 셋업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떤 그 가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셋업이 되는 셋업 되는 과정에 제가 그 장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거를 보시면 조금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큰 어떤 고비가 오시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게를 마치고 와서 좀 피곤한 상태에서 샤워 바로 하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도 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편집해서 올리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아주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까지 하고 올리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간에도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